Q. 보라색 머리 발언 해명 살룻! 안녕하세요. 대휘입니다. 보라색 머리 발언 해명해줘요. 제가 이 에피소드였나? 어디서 보라색 머리가 안 이뻐 보인다고 못생겼다고 했었던 적이 있던 것 같은데 그 해명하겠습니다. 많은 에비뉴 분들이 제가 못생기지 않았다고 보라색 머리 리즈였다고 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정정을 할게요. 그걸 내가 막 하고 정정을 하는 게 좀 웃기지만 게스트 있습니까? 게스트 없습니다. 원래 제가 게임을 하고 싶었거든요. 잠깐만 보여드릴까요? 그거. 뭔지만. 제가 보여드릴게요. 잠시만 나가지 마! 저 아직 있으니까 나가면 안 돼요. 나가지 마세요, 여러분. 나가지 마세요. 안 돼. 이게 우리 회사에 있더라고요. 안 돼. 이게 있어요. 원래 소리 나는 거예요. 이게 5초예요. 근데 이 5초 안에 이걸 말해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휴게소 음식 했어요. 그리고 이걸 했어요. 그러면 소떡소떡 이렇게 나와야 되는 거예요. 제가 한번 해볼게요. 제가 내고 제가 해볼게요. 재밌겠군. 자, 초로 시작하는 단어. 하나, 둘, 셋. 양초, 향초, 분초. 초로 시작하는 단어. 죄송해요, 여러분. 기름 종류. GS? GS 오일이 그런가? 기름 종류가 뭐지? 다시 할게요. 이거는 편집해주세요. 기름 종류. 카놀라유, 올리브유, 아일러브유. 회사 부서명 갈게요. 어제 인생 주식회사 했으니까. 팀장, 부장, 차장. 나 이거 바보. 이거 바보인 거. 부서명 다시 할게요. 편집. 자, 부서명 갈게요. TF팀, ANR팀, 마케팅팀. 숲 종류 갈게요. 치킨숲, 누룰숲, 서울숲. 사람들이 무서워하는 것. 출근 시간, 월요일, 퇴근 전 30분. 혹시 야근하게 될 수도 있잖아요. 직장인들의 애완을 저는 잘 압니다. 박물관, 유부르 박물관, 내가 있는 박물관. 여행 갈 때 챙기는 것. 여권, 정신, 세면도구. 이제 그만할 때가 된 것 같나요, 여러분? 그쵸? 저도 그렇게 생각하긴 해요. 사실 저도 이제 이게 재미가 없어졌거든요. 그러면 이걸 치우고 다른 주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너무 귀엽죠? 뭔가 답을 줘, 뮤직비디오에 나온 것 같은. 저 사탕 하나만 먹고 와도 돼요, 여러분? 사탕 좀요? 무서운 것 같아. 여러분, 전 이거 좋아합니다. 갈고나 같은 건데, 이거 맛있어요. 거의 또 맛있는 사탕 재보고 왔습니다. 여러분, 보시면 이렇게 생겼어요. 저는 하트 500만이 되면 가보도록 할게요. 하트 누르지 마요, 여러분이라고 한 사람 누구야? 저도 가야죠. 저 시그 사진이 뭐지? 무슨 사진을 말하는 거지? 아, 셀카 올려달라고요? 올렸는데? 여러분, 저 올렸어요. 저번 브이라이브 때 셀카 제가 올렸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팬분들이 절대 안 올렸다고 기억 조작하지 말라고 저한테 그러셔서 올리려고 찾고 있는데 너무 위에 있어서 또 찾기 힘들 것 같기도 하고. 오늘 참 즐거운 하루죠. 내가 5천만, 아 5천만이래. 이건 내 바람. 500만 됐으니까 난 갈게요. 안녕.